3D 모델링 작업은 드린 시간에 비해 성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.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는 노하우를 배운다면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페이스의 라이노 7 시크릿 노트는 8년간 경험한 다양한 라이노 프로젝트에서 쌓은 노하우를 7버전에 맞춘 넙스, 메쉬, 섭디 모델링 강의와 그레스워퍼 강의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. 다 시간 40분 만에 라이노의 중요 개념부터 실전 모델링, 렌더링까지 전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고 싶다면 하루에 1시간 학습으로 2주면 충분합니다. 제대로 된 커리큘럼으로 라이노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라이노 7.0 시크릿 노트로 시작하세요.